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만점의 시작이라고 하는 수능 기초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면 사실 이 기초강좌, 이 만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이 거의 한 달 넘게 걸렸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선생님이 얘기해줄 거야.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어떤 게 태어나게 됐는지, 이게 어떻게 탄생이 된 건지 이 강좌의 구성이 어떻게 될 거고 특징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쪽으로 와서 선생님이랑 먼저 이제 만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자,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볼 강좌는요. 만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기획되는 건 여러분, 수능 기초강좌야. 개정생명과학의 수능 기초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딱 생각을 해봐봐. 수능 기초. 자, 기초를 한다? 그럼 이제 어떤 식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쫙 떠오르는 거냐면 용어를 정리해줄까?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럼 이제 용어 정리해주는 거야. 통상적이지, 뭐. 큰 특징 없어요, 그죠? 용어를 정리해줘. 근데 선생님 커리큘럼에 만점의 시작 그 이후부터 만점의 시작, 만점 개념, 만점의 눈, 만점 유형, 만점 완성, 만점 파이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용어 계속 나와요. 야, 이게 뭘까? 계속 생각을 해본 거야. 뭘 해줘야 우리 친구들한테 처음 개정생명 수능을 준비한 친구한테 뭐가 좋을까? 유형을 좀 정리해줘볼까? 이렇게. 아니면 핵심 정리를 해줘볼까? 아직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핵심 정리부터 들어가? 좀 이상한데? 마인드맵을 해볼까? 이런 거지. 계속 생각을 해본 거야.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딱 하면 이거밖에 안 떠오르잖아, 그지? 근데 용어는 여러분 생명과학의 용어는 거의 뭐 꽃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개념 강좌든 유형 강좌든 킬러 강좌든 이 용어를 엄청 자세히 수업을 해줄 거란 말이야. 근데 또 해? 너무 그냥 뭐 그냥 시간 때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선생님한테는. 이건 안 해. 이거는 뒤에 만점의 개념, 만점 개념, 만점 유형, 만점의 눈. 전부 다 엄청 자세히 갈 거라서 그 부분은 내가 자신 있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유형? 만점 유형이 있잖아. 그때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유형 정리지. 무슨 유형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핵심? 지금 그냥도 모르는데 무슨 핵심이야? 이렇게 간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 이게 조금 쌤한테 계속, 쌤 발목 계속 잡았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너무 좋아. 그런데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들더라고 이게. 이걸 한번 찍어봤는데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여러분들의 그 귀한 시간에 이걸 하는 거는 약간 뜬구름 잡으면서 뭔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야기 재밌게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좀 빼야 되겠다. 뺐어. 그리고 다시 고민에 겁나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쌤한테 들어온 하나의 생각이 있어. 도대체 우리 본질이 뭐냐? 내가 이 수업을 왜 하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만점 개념 전에 만점이 시작을 왜 하는 거지? 이 수업의 본질이 뭐지? 해봤어. 그랬더니 이 본질은, 쌤이 정의 내린 본질은 이렇습니다. 입시라고 하는 이 수능의 그 길 있잖아? 입시의 길에 처음 들어가는, 처음 진입하는 친구들한테 수업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꼬리를 보는 거지. 입시라고 하는 것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이거지. 최종 목적지는 쌤 생각에는 수능이지 뭐.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게 1년 반 정도 전에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1년 반, 앞으로 1년 동안 우리한테 본질은 무엇인 거야? 생명과학 니네 막 궁금해서 막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듣는 친구들이 없잖아. 본질은 쌤이 끝을 보니까 무조건 수능이야, 수능. 그렇죠? 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수능 시험의 만점, 혹은 1등급. 물론 이제 등급, 1등급을 목표로 하면 안 돼. 만점을 목표로 하는 거지. 수능 시험 만점이 내가 생각하는 본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봤다? 그랬더니, 봐. 입시의 길을 처음 나서는 친구들이야. 근데 우리의 본질은 수능 시험 만점이야. 이걸 생각을 감안해 봤는데, 내가 어딘가에 길을 나서갈 때 난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 그럼 차에 앉아가지고 이제 운전하려고 차에 앉아서 어디 가기 위해서 목적지를 찍어. 목적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길을 가지고 갈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목적지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쌤은 수능 시험과 같은 형태의 20문제를 예상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시겠죠? 목적지를 알아야 돼. 내가 저쪽으로 갈 거야. 나는 저런 문제를 풀 거야. 나는 저렇게 시험을 볼 거야. 그러면 저런 걸 위해서 난 이렇게 준비해야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목적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고, 목적지는 결국은 이거라고. 우리의 본질은. 됐어? 해서 쌤의 만점의 시작이라고 하는 강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내가 생각한 거야. 크, 끝내주지 않냐? 그쵸? 아, 이런 말을 안 해야 더 끝내주는 건데. 그치? 아, 완전 막 짱이야, 짱. 수능 시험 만점의 본질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접근한다고. 수능이 뭔지부터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보세요. 구성은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쌤이 예상한 거야, 이거는. 예상픽이야, 예상픽. 쌤의 예상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개정생명과학 수능에서는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두 개 합쳐서 네문항이 나올 걸로 예상돼요. 그리고 3단원에서 7문항이 나올 걸로 쌤은 예상해. 이렇게 나올 거야. 생명과학은 낼 수 있는 문제의 그런 섹터가 보통 정해져 있어서 이 정도의 문항수가 될 거고 이 4단원이 유전인데 유전 쪽에 맨델이 빠졌잖아. 그치? 맨델이 있을 때 7문제였거든요. 그거 하나 빠지면서 6문항으로 쌤은 예상합니다. 이게 5개 되면서 다른 게 하나씩 들어가 버리면 사실 너무 쉬워져. 그럼 변별력이 좀 떨어지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한 6문항 정도로 될 것이고 생태계가 한 3문항 나올 거예요. 생태계는 기존 교과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해서 쌤이 예상한 수능은 이렇다고. 그럼 여러분 시작할 때 목적지를 알아야 돼. 목적지를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목적지를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나는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가 쓸 거기 때문에 쌤은 이 20문항에 대해서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 이게 이제 그냥 내문항 이렇게 한 게 아니지. 1단원에서 어떤 거 하나 어떤 거 하나 2단원에서 어떤 거 하나 이렇게 다 예상을 해본 거예요. 쌤이 표로 다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이 내용들대로 그 주제대로 기출 문제 20개를 뽑아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알겠지? 해서 지금 이 만점의 시작은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힘 빼도 돼. 힘줘서 많이 공부하려고 하는 강자가 아니야. 힘줘서 공부하는 건 만점 개념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만점 개념 시작되기 전에 만점의 시작에서는 아 저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소개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편안하게 힘 빼고 아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부스르면 돼. 해서 이제 쌤이 교환을 줄 건데 뭐 필기 크게 추천하지 않아. 앞으로 만점의 개념, 만점 개념, 만점 유형, 만점의 눈 다 필기할 게 엄청 많아. 거기서 필기하시고 이거는 좀 편안하게 들어도 되는 것이 됩니다. 알겠죠? 해서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건데 수업의 구성을 잠깐 얘기해주면 실제 20문제잖아. 해서 총 20개인데 강자 수는 총 5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한 강당 문항 수는 4문항이야. 4개의 문항에 대해서 쌤이 소개를 할 거고 한 강당 수업 시간은 한 50분을 예상합니다. 해서 한 50분 정도 동안 4개의 문항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 속에 숨은 주제는 이거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쪽 단원에 해당돼. 이렇게 소개를 할 거야. 알겠지? 해서 이런 식의 문제, 수업 진행이 되는 것이고 자, 이 만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잠깐 보면 다시 한 번, 또 한 번 얘기할게. 뭐다? 우리 입시에 본질에 접근하는 거야. 본질은 수능이잖아. 해서 수능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수능을 미리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빠르게,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봐봐. 기초강자라고 해서 용어만 하고 이르진 않아. 해서 전범위를 편하게 좀 빠르게 보고 싶은 친구들이 보시면 돼. 됐지? 그리고 세 번째 이게 ISM이 수능 문제처럼 이게 딱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기출 문제랑 기출 문제, 어쨌든 기출 문제지 문제와 개념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도 되게 좋아. 내가 공부한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화가 되는 건지 이해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된 강의니까 여러분 1강을 보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볼 수능에 내 문제는 이런 게 있구나. 또 그 다음 내 문제는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교재는 프린트를 제공할 거야. PDF를 올릴 거니까 교재는 그 PDF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시면 되는 거. 됐어? 그럼 이제 수업이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구성이 됐고 특징이 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환으로 공부할 건지에 대한 거 다 끝났으니까 오티는 이만 하고요. 쌤이랑은 본 강좌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